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지역생활체육인들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의 동호회 MC 권영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MC 공희연입니다. 희연 씨, 우리가 호분 아침이 꽤 됐잖아요. 날로날로 저희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 의상부터. 의상이 정말 저희들 얘기도 안했는데 딱 맞았어. 커플로까지 한 번. 그럼 표지 한 번. 알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또 발전하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 당구계가 저희 프로그래머로 인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우동동 때문에요? 그렇군요. 우동동 때문에. 못 믿으시는 표정이신데. 네, 우동동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일단 저희 당구 중계 첫 번째 함께했던 선수가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김거로 선수. 우승. 우승. 아, 뿐만 아니라 우리 또 대한민국 당구 프로리그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실력이 많이 업그레이드됐다. 이런 소문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숟가락을 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 좀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지역 생활 스포츠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당구를 중계해드릴 예정인데요. 지난번 중계와 많이 방식이 있어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인지 궁금한데요. 네,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아직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재미있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예, 예. 꿀짐 보장. 그렇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박진감 당치는 경기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까부시죠. 네, 지금부터 서바이벌 오픈 당구 대회를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전한 선수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대대점수 28점의 김건호 선수, 이어서 대대점수 30점의 이태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대대점수 24점의 김수주 선수, 그리고 대대점수 23점의 마호복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이 두 분은 핸디로, 원빙크 2점이 있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우리 아주 정교하면서도 재밌는 해설을 해주시는 황영갑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벌써 네 번째 뵀는데 날씨가 많이 올해도 더웠죠. 휴가들 어떻게 잘 다녀오신지? 휴가 저는 뭐 틈틈이 그냥. 저는 여기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아, 역시. 당구인의 자세. 뭐 에어컨도 좋고, 여기 음료도 있고, 친한 친구도 있고, 선우개도 있고. 아, 좋죠. 다 있네요. 무릉동원이네요. 이용도 들지 않고. 맞습니다. 해설위원님이 이제는 진행도 이렇게 해주세요. 아, 너무나 기대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이요. 일단 우리 이 게임 방식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제대회도 나오면서 이런 서바이벌 방식이 지금 한참 유행을 하고 있고, 대회도 많이 생기고, 지금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순서에 상관없이 지금 마호복 선수가 먼저 초구를 치고 계시죠? 아, 네네. 지금 4인이 40분 동안 같은 점수, 지금 저기서 30점을 놓고 출발을 할 거예요. 네. 출발을 해서 한 점을 치면, 제가 한 점을 쳤을 때 나머지 3명한테 1점씩을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아. 그래서 40분 종료 시 점수가 가장 높은 분, 그분이 1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마호복 선수가 초구를 치셨는데, 지금 나머지 3분이, 그러니까 4구째, 네 번째 치신 분까지 다 치셔야 점수가 그걸로 종료 점수가 나와요. 아, 그렇군요. 40분이 되더라도 그 인닝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 방식이고, 네네. 지금 이제 두 번째 김수주 선수 이후에 이태수 선수가 치고 있는데, 점수 때가 좀 지금 형평성이 좀 틀리겠죠? 네네. 그래서 김수주 선수하고 마호복 선수 같은 경우는 점수 때가 좀 낮아서, 핸디 점수를 부여를 해요. 아, 네네. 어떻게 치는 거냐면, 뭐 당구를 좀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뱅크샷, 그러니까 1뱅크라는 걸로 점수를 치시면, 마호복 선수하고 김수주 선수는 상대편으로부터 2점씩을 뺏어요. 2점씩, 네네. 나머지 김건호 선수와 이태수 선수는, 어떤 방식이든지 1점 방식입니다. 1점 방식입니다. 지금 이태수 선수가, 1점 득점을 하고 두 번째로 치고 있죠. 지금 친 공도 대열 자체가 어려운 공인데, 역시 점수 때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좀 보기는 쉬워 보이지만, 각을 잡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공이었거든요. 대대 점수로만 따지면 이태수 선수가 제일 높아요. 그렇죠. 제일 잘 친다는 얘기죠. 지금 2점 득점을 했죠. 네. 오늘 아주 뺏고 뺏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박진검 넘치는. 이게 약간은, 그냥 일반적인 개인전일 때는, 나 치는 것만 잘 치고, 방어만 잘하면 되는데, 이거는 약간 다른 사람이 점수 때도 계산을 해서, 내가 좀 불리할 때는 풀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머리를 쓰는. 그렇죠. 김거로 선수의 차례였는데, 맞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김거로 선수가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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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동대문구 대표로, 서울시 대회를 출전을 하셨는데, 60세 이상 어르신분 4구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축하의 박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오프링 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촬영이 쉽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강심장으로 만들어 드리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좀 또 받지 않았을까. 워낙에 저도 가서 제가 이제 매니저처럼 어르신들, 저희가 선수가 세 분 출전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케어를 하고 좀 했던 편인데, 다른 구에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저희도 지금 이제 연맹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지만, 조금 더 거기처럼 조직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한 150, 60명 정도 참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셨고, 각 구에서 다 나오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탑,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앞으로 이제 전국 대회도 대표로 나가실 수 있어요. 야, 전국으로 뻗쳐나가네. 그렇습니다. 저희 프로모닝과 함께 하신 분들은, 좋은 성적들을 거두셨거든요. 네. 네. 오늘 계속 제가, 홍보를. 또 우리 김수주 선수도 굉장히 강심장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펜슬 기원님이. 제가 많이 이제, 아, 멘탈에 있어서. 멘탈을 많이 강화를 시켜줬죠. 네. 펜슬아가 계속, 이렇게 해도 이제 흔들림 없네. 평방시에도 제가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은 신경도 안 쓰시는 거 같은데요? 오늘은 너무 많이 부탁을 해서, 네. 한 반 정도만 추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약해지셨는데요. 부탁입니까? 협박입니까? 협박입니까? 부탁이죠. 아, 알겠습니다. 저한테 부탁을 한 거니까. 네, 네. 어쩐지 좀 되게 평온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 지금. 자, 김거로 선수의 샷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전에 치던, 김수주 선수가 치던 선수들보다 기가 세서. 아, 이거 중요하죠. 네. 특히 당구에 있어서, 초반에 그 기싸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요. 자, 우리. 어떻게 했어요? 네. 마호복 선수가. 뭔가 좀 잘 안 풀린다. 이런 어떤 의사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 뭐 초반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마호복 선수나 김수주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또 원뱅크 2점이 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상대편 두 선수는 4점을, 그러니까 한 이닝에. 그렇죠. 네 개를 맞춰서 4점이 오지만. 이분들은. 그렇죠. 그러네요. 원뱅크 하나만 잘 치면, 6점이 들어오죠. 그러네요. 세명한테. 2점씩.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원뱅크를 노리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쉬운 배열보다, 큰 점수를 노리는 거예요. 한 번에. 욕심이 안 와요. 어려운 포를. 아, 시작하신 건가요? 한 점씩 치고 그래야 되는데, 또 고개를 돌려요. 제가 얘기를 하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레절레. 아우, 저 형 진짜. 뭐 이런 어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속마음이 느껴지는. 할 말한. 네, 느껴지는. 그렇죠. 자, 이태 선수. 오, 포즈가. 우리 이태 선수 총무님이시잖아요. 네. 저희 동호회 총무를 현재 보고 있고, 저랑 같이 지금 한 해수로는 4년, 만 3년 정도 총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동호인들도 일을 보지만, 저 친구가 제가 고생을 많이 하죠. 아, 그럼요. 어떤 조직이든, 총무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꼼꼼히 기입하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 저희가 이제, 동호인 만들고 나서, 횟수는 그렇게 됐지만,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저하고 한 10여 명 이상. 오. 오래되셨네요. 저기 이태 선수도 개인적으로, 딸이 둘 있는데, 가족들은 뭐 자주 못 만나도, 네. 또 누가 누구는 다 알아요. 아, 끈끈한 또. 네. 가까운 형제 같은 친구기도 하고, 저하고 이제 한 살 차이 났는데, 네. 네. 말씀 드리는 순간에, 김건호 선수가. 그렇습니다. 김건호 선수 발동을 거셨습니다. 네. 자. 네 분 다 좀, 승부욕이 있는, 아. 되게 조용, 고요한데, 뭔가, 불꽃 튀기는, 그게 느껴져요. 초반이라. 이게 또, 시간이 40분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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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에 갈수록 더 이제, 좀, 신경 좀 과. 근데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날 때, 저 시간이 40초에 한 이닝을, 본인이 치니까, 일부러, 점수 차이가 좀 앞서가는 사람들은, 느긋하게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약간 친대축구처럼. 약간 그런게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조금 따라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조바심냐. 급해지죠. 아. 그것도 전략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조바심이, 근데 또 조바심이 생기면은, 집중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그렇죠. 정신력 싸움이겠네요. 끝으로 갈수록. 네. 지금 저, 인원 배치로 봐서는, 김수수 선수는, 조금 욕심을 내봐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대대점 팀과, 반반 하신다고 했는데, 한 두배로 팀 한 분 다 달리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마법 선수. 개인적으로는, 제가 김수수 선수 응원합니다. 아, 그럼요. 예. 워낙 친한 분들끼리, 네. 남자들은, 그런 어떤, 농담 식으로 많이 하죠. 네. 그런 재미감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제가 뭐, 한다고 해서, 삐지고 이런 거, 제가 또 못하죠. 아유. 거기서 삐지면은, 예. 속좋은 상황이죠. 특히 당구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친구들끼리 치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 많이 하실 텐데, 엄청 떠들어요. 그리고 막, 이거 하거든요. 파월을. 그 밖에 못 치냐, 그래서. 좋은 요가 있긴 한데, 이게 방송 요가 아니라서, 얘기 못하지만, 어쨌든. 다 아실 겁니다. 네. 말로 푸는 파월이 있어요. 네. 투쿠샬로를 이용해서, 짧게 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오늘. 아, 좀 빛나갔네요. 빛나갔네요. 아무래도 오늘 개인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분들이, 액션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이게, 축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몸으로 부딪치니까, 액션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몸으로 부딪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방송에 조금, 영향을 받는 분들도 조금 지나면, 이제. 그렇습니다. 자, 김건호 선수, 독점하지 못하고, 마음을 졌고요. 네. 다시, 마호복 선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근데, 마호복 선수는 오늘, 샤워하러 왔다가, 갑자기, 설명하게 된. 네. 사실 저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뵀어요. 아, 진짜요? 어구, 안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어, 아, 촬영하러 오셨나봐요? 11시부터, 아, 예, 그럼요. 오늘 11시부터 해요? 여쭤보시더라고요. 전혀 몰랐던. 같이 내릴 줄 알았는데, 위를 가시겠대요. 아, 그러셨어요? 원래, 저하고 어저께, 저하고 어저께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래요? 위층 들으셨다가, 같이 내리시더라고요. 아, 같이 가신다고, 그랬더니, 계단으로 가려고요. 하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원래 육층에서 운동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항상 들려서, 커피 한 잔씩 하고, 올라가시고 운동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의 여유가 있는 공간. 그럼요.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지금, 31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31, 23, 35, 31인데, 35점이라는 얘기는, 아까 출발해서, 다른 선수한테 뺏어가지고 오는 점. 5점을 뺏어 온 거죠? 아닌가요? 3점이나, 2점이겠죠? 3점. 그게 다른 선수들한테 뺏어 오니까. 네, 네. 그렇죠. 지금 점수를 하나 치니까, 다른 사람들 점수들이, 오, 깎였죠. 오, 깎였어요. 지금 김수주 선수만, 지금 아직, 22점. 30점 출발인데, 점수를 못 넣는 거겠네. 오, 근데 22점도. 아까 30점 출발했는데, 네, 네. 다른 선수들이 저렇게 쳐가니까, 1점씩 뺏기죠. 네. 그래서 30점에서 내려가죠, 점점. 오, 또 내려갔어요. 튀는 선수는 올라가요. 그러면, 30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40분 지났을 때,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국제대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4인이 경기를 하고요. 1위자와 2위자가 진출을 해요. 오. 그래서 또, 다른 테이블에서도, 4인 경기에서, 1, 2등이 진출을 하고, 아, 이게 국제대회에서, 있는, 네. 어저께 저녁에, 제가 지명은 생각 안 나는데, 이스탄불인가 어디서, 결승전을 했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네. 김행직 선수하고, 조재호 선수가, 결승전 올라갔는데, 제가 결과는 끝까지 못 봤는데, 네. 후반전, 이제 국제대회는, 전반전 후반전 나눠서 하고요. 보니까, 후반전 끝날 무렵까지는, 그냥 조재호 선수가, 2등 정도? 하지 않았을까. 네. 엄청나죠. 1등하고는 차이가 좀, 점수대가 많이 벌어져서. 저는 사실, 이게 처음 접하는 방식이라, 네. 네. 굉장히 새롭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3뱅크를, 각을 쟀는데, 네. 제가 보기에도 조금, 포인트가 잘못 잡으신 거 같네요. 저게도 알려주셨잖아요. 그때. 아, 그럼요. 저는, 그거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지금, 지금 한 20점대 초반들도, 네. 모르신 분들 많아요. 한 30분이면 일단은 배우는데, 본인의 샷에 따라서 각도가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이 좀 연습을 하거든요. 아, 그러겠네요. 이 당구, 당구대 자체에, 이 천 자체도 영향을 조금 받고, 본인의 스트로크 자체에서도 영향을 좀 받아요. 그렇겠네요. 당구도 과학이에요. 자, 김수주 선수. 1점 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지? 자, 올라옵니다. 아, 맞았습니다. 예. 이제 개구 하시는 거네요. 네. 여의치 않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게임 칠 때 처음 치면 개구라는 거예요. 공을 치니까. 원 뱅크를 노리네요. 네. 키스가. 본인이, 네. 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회하고자 자꾸 원 뱅크를 노리는 거예요. 원 뱅크로. 그러면, 점수가 6점이면, 거의 지금, 거의 중위, 그러니까 유위권으로 올라가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이 핸디를 정말 잘 써야겠네요. 이 전략을 잘 짜서. 근데, 너무 또 그런 시도를, 라이딩 하면 또 안 되죠. 지금 김근호 선수나 지금 치고 있는, 이태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안정적으로, 1점짜리로 공략을 많이. 그러니까 득점이 2, 3점씩 자주 나오죠. 자, 이태수 선수. 자, 1득점 했고요. 약간. 제각 돌리기를 칠 것 같으니, 안으로. 네. 지금 이, 그, 전광판의 순서가, 정확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선수가 랜덤으로 돌아가면, 저 전광판 점수에, 본인 이름하고,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 지정되어 있는 거죠? 네. 번호가. 지금 26점인 선수가 그러면? 네. 지금, 터치를 해주니까, 그 옆으로 넘어갔죠. 이게 김근호인 거예요? 네. 네. 지금 이태수 선수가 42점. 네. 김근호 선수가 30점. 마법 선수가 26점. 김수수 선수가 22점. 현재 상황입니다. 자, 김수수 선수의 차례고요. 각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길게 떨어지는 각으로 칠 것 같은데, 키스가 좀 있어요. 아, 역시. 각자차에 키스가 좀 있어요. 네. 저거를, 키스를, 두께로, 살짝 빼느냐, 안 빼느냐가, 그 점수대가 좀, 음. 교묘한 기술이. 네. 오는 속도,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그러니까, 점수대가 좀, 그렇겠네요. 온혜경이 자꾸, 입을 벌리면서 보게 되는데. 자, 역시 뭐. 피해갑니다. 이태수 선수. 안정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보다 잘 치는 것 같아요. 2, 3년 전에 제가, 네. 훨씬 잘 쳤네요. 아, 2, 3년 전에, 이럴 때도, 남자들은, 한 게임을 하고 싶은, 도전. 이런. 아, 여기서, 키스가 났습니다. 이태수 선수하고는, 자주 치죠, 저도. 아, 저도 이제, 지금 데드 점수를, 네. 올려서 30점을 치니까, 네. 똑같이 넣고 치시네요, 네. 네. 주로, 그냥 편하게 치실 때, 누가, 승률이 많으세요? 이태수 선수와, 1대1로 치고. 이제는, 제가 한, 한 번 정도, 이기면, 이태수 선수 한, 두 번 이기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많이 오는, 네. 전에는, 만만했었는데, 그만큼 연습이, 잘 되어있습니다. 근데, 휴식으로 여기로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휴식만 취하신 건지. 보통 이제, 업무 보고, 업무 보는 데가 가까웠다 보니까, 네, 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네, 네. 또 지금, 총무일을 보고 있으니까, 저랑 또 상의한 일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추석이 오면, 회원들한테 선물을, 뭐를 할 것인지, 좋아야 되고. 바쁘시거든요. 사실은. 연습 시간보다는, 이제 사람도 챙기는 일하고. 그런 일이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대회 나가면서 또 많은 거 느꼈어요. 어르신들도 모시고 나갔지만, 종목이 다양하거든요. 4구 경기, 3쿠션, 그 다음에 포켓볼까지, 어르신 경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울 뭐, 시장님도 있고, 네. 피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동대문구가 아직 좀, 그런 게 약한 것 같아서. 체계를 좀 더. 저도 이제, 구장을 지금 동대문구에, 예를 들어서 청량리.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문동. 장안동. 이렇게 해서, 구장을 4개를 섭외해서, 사실 어르신들은, 금전적으로, 당구치려고 그러면, 금액들이 좀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구청하고도 협의하고 싶은 얘기가, 네. 생활체육이니까, 제가 구장섭외하고, 한 달에 그냥, 좀 지원을. 지원보다, 정액으로 그냥, 5만원, 6만원만 내고, 한 달 내내 사용할 수 있어요. 괜찮네요. 노는 구장들이 많아요. 정신때 이후에, 저녁때까지는. 그렇죠. 그 시간 내내. 국제식다이는,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중대라고 얘기하는, 저 4구다이 정도는, 많이 놀고 있거든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구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냥 5만원에, 한 달을 사용하실 수 있게, 프리로 하루에, 5, 6시간 정도. 그러면, 금전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좀 더, 많이, 애용을 하시고, 그런 방안을 지금, 계속 모색 중이에요. 오, 괜찮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뭐, 사람 이름이, 또 좋은 거 보면, 또 배우고, 또 해야 되잖아요. 제일 잘 돼 있는 게, 송파구 같아요. 송파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항상 대회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100여 명 이상 출전을 하죠. 좀 더 활성화되어 있네요 확실히. 저희는, 중대문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3명 선발에 나와서, 저희 우승까지 하셨지만, 근데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대회 출전하시기 전에, 한 달 동안, 또 사고만 따로,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그, 임춘혜 선수, 모르시죠 우리 혜연씨? 예, 마라톤에, 라면만 먹고 뛰었어요, 라고 유명해지신 분이 계세요. 환경이 열악했지만, 열정. 열정으로. 아, 그런 느낌, 아,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또 배신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송기정 옹도 아실만한 분이, 나 송기정 옹도 아실만한 분이, 아, 거기는 이제 좀, 제가 이제, 책에서 좀 배웠거든요. 아, 그렇죠? 저는요, 저는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나이가 이렇게 또 나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김수주 선수가, 득점을, 지금 계속 원변수만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20분 정도 남았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해주셨거든요. 중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수주 선수의 특이한, 그, 특유의 그 자세 있죠? 아쉬울 때, 고개가 넘어가는, 네, 네. 또 나왔습니다. 아우, 저는 저 자세로, 당구를 치면, 아우, 집에 가서 허리 아플 것 같아요. 하하하하, 유연하시고, 하하하하, 자세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이태우 선수. 저렇게 공을, 얇은 면을 맞춰서, 네. 키스를 빼고자, 네. 얇은 면을 맞췄는데, 저거보다 조금, 두께를 얇게 쳤어요. 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맞습니다. 지금 또, 김건우 선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이제, 공들이, 고점자 뒤에 공들이, 배치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지금. 제 친구들하고 칠 때는, 제 뒤에 오는, 오려고 해요, 친구들. 아, 그래요? 저는 공을 잘 주거든요. 배려하는 사람. 1점, 가져가라. 근데 그게, 의도해서가 아니라, 잘 못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배치가 어렵더라도, 저렇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점수대는 높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하. 24점을, 기록하고 있는, 마복 선수인데요. 오늘 촬영이 있다고 해서, 이 경기 방식을 한번 소개하고 싶었어요. 아, 예. 좋아요. 신선합니다. 이게, 스포츠도 다양하게, 규칙도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당부도 보면, 기존 방식 외에 또 이렇게, 이게 또 지금 국제대회로, 국제대회 룰로 적용이 돼서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네네. 지금 보시면, 여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QXX 이런 회사가, 지금 스폰을 해서 대회를 주최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세계대회에서, 이 지금 화면 그대로를 사용하는 걸 봤거든요. 저도 이것도 신기했어요. 저도요.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다 된다는 게. 보통 이렇게, 넘기잖아요. 네. 신기했습니다. 이 방식도 한번 소개하고 싶었고,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동호인들끼리 쳐보기도 했는데,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깐요. 그 다음에 이제, 불편함 없이, 점수 때 좀 낮은 사람한테, 여러 가지 핸드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설정을 해 놓으면, 같이. 얼마든지 어울리지. 농량한 입장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태순 선수 같은 경우, 점수 때 낮은 분들한테는, 어떤 샷이든 막, 2점씩 주고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사실은, 무조건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점수 차이가 나더라도. 네.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동호인들하고 어울리는데, 뭐, 점수 낮은 분들은 치면, 배울 것도 많겠죠. 그렇죠. 이 잘 치는 분들하고 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직접 보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구나. 풀어나가는구나. 이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지금 점수는, 이제 비슷하게 또 올라왔는데, 40점. 40점인데, 다른 선수들이 한, 2점, 3점씩 치면, 그렇죠. 점수가 6, 7점씩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누가 아직, 앞서간다고, 못하겠네요. 네. 김근호 선수, 득점을 했고요. 워낙에, 당구에 대한 기본기나, 이해도가 높으셔서, 확실히 고점자들이, 점수를 좀, 끌고 가긴 하네요. 경기 리듬을. 자, 여기서 각도가, 아쉽습니다. 35점. 김근호 선수, 현재 35점. 이태수 선수, 얼마전에, 이태수 선수 이겼다고, 좋아하시더니, 자꾸, 기를 못 계시네요. 한마디 외쳐주셨습니다.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네. 제 역할이에요. 네. 근데, 해설위원님,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네. 배우, 닮으시지 않으세요? 요거보다, 살 조금 빠졌을 때, 제가, 별명이, 외대 송광호였어요. 오, 맞아요. 아, 진짜 닮으셨네. 지금 순간, 배우 닮으셨다고 해서, 누구 닮으셨죠? 얘기하시기 전에, 그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시네요. 설마, 다른 분, 더 멋있는 분,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 송광호 씨에요. 멋지시죠. 그 배우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송광호 씨. 입담도 뭔가, 묵묵하면서, 한마디씩, 던지는 게, 더 멋있는 것 같고. 자, 김수주 선수. 요거 또, 행운의 샷이 나올, 나 했는데. 아쉽습니다. 얼굴이 조금 삐져있는데. 삐져있는 얼굴은 어떤 건가요? 입이 좀 모아지고요. 눈이 좀 가운데로 모아지고요. 약간, 공을 모으고 싶다라는 의지를. 지금 화면을 보니까, 네. 김권로 선수하고, 작전을 짜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총무님을, 어떻게 좀. 아, 너무 앞서나가니까. 너무 앞서니까, 지금 이태우 선수가. 42점이에요. 지금. 아까, 촬영하기 전에, 빨리 가셔야 된다고, 마음이 급해 보이셨거든요. 네. 굉장히 또, 느긋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네. 힘이, 약했습니다. 원래 힘이 좋아요. 이태우 선수가. 네. 저희가, 보통 두 바퀴 돌리는 거 어렵게 가는데, 네. 쉽게 돌려요. 오, 파워가 있으시네요. 네. 파워가 굉장히 좋아요. 음. 이게, 파워 조절이 좀 어렵더라고요. 파워를 세게 하면, 공이 튀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힘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팁이 있을까요? 이 조절하는? 사실. 타고난? 아니, 어느 정도 연습은 필요하고요. 감이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데요. 강도. 정말 세게 쳐야 될 공을, 정말 강하게 치는 거는, 그건 좀 타고나야겠죠. 그렇죠. 힘. 그 힘. 그러니까. 손목이 좀 강해요. 위치도 중요하겠죠. 네. 잘 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안 줘요. 어차피 뭐, 한 바퀴 돈다고, 다른 게 아닌데, 맞을 정도. 근데, 이제 저처럼, 잘 못 치시는 분들은, 에이, 뭐 돌다가 바꿨지, 뭐 이런 거, 그거라도 놀이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고점자들이, 그렇게 조금, 살살 치는 것처럼, 마지막 공을 마치는 이유가, 네.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 맞으면, 공하고 거리가, 1접구가 가깝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기가 편한 거죠. 두께 잡기나, 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치는, 단곱입니다. 김수수 선수, 이런 거는, 원뱅크를 노려야 되는데, 그래요? 한번 욕심, 과연? 저, 가 생각하는 거, 좀 반대로 치는 것 같아요. 노란 공을, 흰 공 쪽으로, 원뱅크를 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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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것처럼, 이 쪽, 빨간 공의, 쿠션을 좀 누리시잖아요. 지금 원뱅크에, 저, 하얀 공 쪽 안쪽 아니고, 바깥쪽으로, 아, 바깥쪽으로. 네. 회전량 때문에, 거리가 딱, 떨어질 수 있는, 예약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공이 여러 배치 중에, 한 배치가 있더라도, 초이스는, 서너 가지 중에, 할 수가 있어요. 초이스는 누가 잘하냐고, 아무래도, 점수대에 영향이 있고, 네. 자, 42점으로, 앞서고 있는, 이태수 선수인데요. 자, 예. 뭔가, 보여주려고, 키스를, 눈으로 친 것 같은데요. 저런 볼이 있어요. 키스를 쳐서. 네. 김건우 선수. 저력이 있는 김건우 선수. 이제 시간이, 거의 뭐, 40분,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여기서 보이는, 한 11분 정도? 네. 남은 데 보이는데요. 자,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네. 좀 치다 보면, 네. 이제 골이 떨어질 때, 약간 나가겠다, 빠지겠다, 약간 나가겠다, 약간 빠지겠다, 보이죠. 자, 마법 선수. 우리, 김수수 선수, 마법 선수는, 핸디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배치가 잘 돼서, 네. 두 점만 차도, 벌써 8점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지금요? 자, 공은, 김수주 선수에게로 넘어갑니다. 지금 각도는 어떤가요? 이것도, 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볼 같은 경우는, 강도를 세게 주면, 공이 꺾여나가기 때문에, 상단 회전에, 강도만 조금 줄여주면, 각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자, 뒤로. 아, 너무 아쉽네요. 아, 이번에 너무 아쉽네요.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상하게 회전을 저렇게 주면. 다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군요. 아, 너무 아쉬웠습니다. 편안하게 미루라고 그랬더니, 회전을 너무 좋군요. 너무 과하게 줬어요. 하트 말하는 거는 꼭 해요. 공격적으로 좀 나가셔야, 약간 중2 아이들처럼. 총개구리. 아, 이번에 스무스하게. 갑니다. 풀리면서. 예, 뭐 역시, 이태 선수. 45점으로 치고 나갑니다. 45점. 보통, 잘 치시는 분들은 몇 점까지 올라가기도 하나요? 저희는 이제 시간 경기라, 그렇게 정해지진 않고, 보통 국제 대회 같은 경우는, 늘 적용하기 따라 좀 틀리지만. 네. 평균적으로. 아, 이건 또, 정적을 깨는 이 소리. 이건 뭔가요? 저희가 보통 저렇게 하면, 옥상 올라가라고 그러거든요. 아, 총 쐈으니까. 총 쐈으니까. 참전자 먹으라고. 아, 지금 45점으로 페이스 잘 끌고 계셨는데. 네. 이게 또 어떤 결과를 나올지. 제가 치는 줄 알았어요? 아, 아, 빛나갑니다. 이게 또, 아쉽습니다. 가나요? 아, 방향이. 자, 마법 선수. 지금 현재 김수주 선수 21점 동률인데. 네. 자, 이제는, 점수를 내줘야죠. 그렇죠. 상황이 한, 1,2,2와 3,4,2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모르죠. 누가 꼴찌는 아냐. 그래서 한, 한 인닝에 한 3점 정도 쳐주면. 얼마 전에 김수주 선수가 한 인닝에 8점인가 7점이 신고 있었는데. 그래요? 네. 그렇게, 그런 인닝이 나온다 보면. 완전 뒤집히겠는데요. 8점이 가능하군요. 우와. 계속 몰고 다니는다. 이게 설정해놓기 나른인데. 네. 저 게임판이 있잖아요. 네. 한 인닝에 7점을 치면 빵빠레가 울려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또? 네. 10점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10점에 빵빠레가 울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겠네. 7점 치면 빵빠레가 울리니까. 다른 당부대에서도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집중되고. 그러면 이제, 어, 저기 1번 대대에서 누가 7점 이상을 치는구나. 어. 골든벨 같은 느낌처럼. 약간, 그렇죠. 자, 오늘 뭐,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이태우 선수. 네. 자. 속도는 괜찮네. 아, 역시 뭐. 스치듯. 가볍게. 거의 지금, 매 이닝마다 득점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남들. 우리 총무님 제일 만만했었는데. 요즘에 어려워요. 많이 성장을 하셨어요. 약간 또 이제, 또 방송을 아시는 것 같아요. 네. 한 점, 득점하고, 너무 미안하니까. 또 여기 방송인데, 뭔가 긴장감도 있고 해야 되는데, 내가 다 힘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한번 또 보여주고. 뭐, 파워, 각가지 지금 뭐, 많은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헛스윙, 뭐, 빅소리, 뭐 이런 거. 골고루. 다음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역시 뭐, 총무님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요. 살림꾼이에요. 지금 방송을 또 살리고 계세요. 그러니깐요. 당부의 모든 면을 보여주겠다. 그렇죠. 오! 이거, 아직 살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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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겨우. 어려운 머리죠. 근데 저 연세도 저렇게 힘이 저까지 되시니까. 스트록이 그만큼 좋으신 거예요. 괜히 우승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그 태가. 아, 그럼요. 처음 봤을 때부터. 네. 달랐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또 이어가야 될 텐데. 아, 이번엔 방향이. 키스는 빠졌어요. 아직 모릅니다. 키스 빼기 위해서 속도를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오! 득점. 자, 38점을 기록하고 계시고요. 김건호 선수. 자, 또 이어가나요? 아, 키스가 나왔네요. 네. 38점. 자, 그 사이에 우리 마호복 선수와 김수지 선수 18점으로. 10점대로. 떨어졌네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핸디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점수 계속. 그렇죠. 혼자 가지 말고. 네. 같이 가자. 외롭지 않게. 네. 네. 끝나고 나면 저한테 또 한소리를 하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밥은 얻어 드셨나요? 아, 저한테 사달라고 그랬는데. 네. 제가, 뭐 제가 사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는데. 뭐 그런거죠. 제가 소고기 사주면 라면을 사준다고. 아, 너무 격차가. 격차가 너무 큰데요. 아, 되게 훈훈했었는데. 갑자기. 그러네요. 후식을 담당하시고. 자, 들어갑니다. 오, 지금. 아, 오늘 이 김수지 선수의 이런 안타까운 샷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럴 때.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쪼이거든요. 몸이. 조금만 옆으로 가면 되는데 이런 느낌. 네. 아쉽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저 흰 공으로 노란 공 투바운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팀 선수요? 네. 아, 예. 오늘 방송을 살리지 않습니까? 네. 아니요. 일단 하나 치고 나서 보여주신 분이세요. 스스가 보이래요. 그럼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네요. 이분은 안정적으로 일단 득점 한번 하고. 보여주실 겁니다. 아, 이번에는. 집중이 좀 나아주시나봐요. 저 볼 칠 때 이렇게 얘기에 슬슬슨 걸면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방금 되게 칠렸다가 갑자기 말 걸어서 이렇게. 이게 딱 그 본인이 느끼는 그. 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케이스가. 저도 저 지금 1번 대대에서 많이 치는데. 지금 이쪽 안쪽에서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고. 엘리베이터 쓴 눈이 안 쓱하거든요. 아. 그 다음에 안 맞아요. 그렇겠네요. 공을 못 맞춰요. 그렇겠네요. 저희가 일명 눈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그러네요. 저희 동호인들 중에 저보다 연장자 들어오시면. 인사를 해야 하니까. 인사를 해야 하니까. 아. 누구를 넣으셨지? 딱 보고. 자세를 다시 잡아서 칠려고 그러면. 공을 못 맞추는 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렸던 그림이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마호복 선수. 아. 지금 너무 안쉽습니다. 두 선수는. 정말. 조금 살짝 살짝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아쉬움의 샷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호복 선수. 김수주 선수. 그래도 뭐. 그나마 다행인 건 같이 가고 있겠네요. 계속 같이. 사이 좋습니다. 훈훈합니다. 그러니까요. 고점자끼리 얘기하고. 또 저점자. 저점수끼리 또 얘기를 하고. 약간 상대를 안해주는 느낌이네요. 일단 여기는 무조건이겠다. 네. 그러네요. 김수주 선수가 이렇게 세워치는 분. 어. 고거 모아놨어요. 모아졌습니다. 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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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포기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김근호 선수가 계셨어요. 됐다. 죄송합니다를 두 번만 했어요. 한 분한테 안 한 거죠. 아. 세 분 치는데. 또 계시는데. 어쨌든.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지금 시간이. 면 따기를 잘 하세요. 회전을 주고. 네. 5분도 안 남았을 것 같은데요. 네. 반대로 치네요. 반대로. 아하. 급했어요. 급했어요. 그래도 21점. 오. 앞서 나갑니다. 숫자를 바꿨어요. 이렇게 외로울까봐 같이 가다가 바꿨습니다. 대신을 때리네요. 세팅점 시간을 40분 50분 놓고 쳐도. 네. 점수를 출발점수를 저렇게 주면. 중간에 다 자기 점수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동호인들이니까. 그렇군요. 나도 치기도 하고. 점수가 올라가기도 하니까. 자. 이태수 선수 역시. 뭔가 하나 이제. 네. 일단 득점을 했기 때문에. 어렵게 또 멋진 공 득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뭐 보여주실 거예요.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네.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205 뭐 배치가. 자. 자. 횡단샷 치나요? 자 과연. 안으로 들어가서 횡단샷. 역시. 아 보여줍니다. 이태수 선수. 야 이거. 어려운 샷이었는데. 51점. 51점. 총무님 좋은가봐요. 팬서비스까지 확실하게. 네. 이게 기본구인데. 네. 이 공을 제일 못 쳐요. 아 그래요? 앞돌리기를 제일 못 쳐요. 아. 설마. 이 어려운 것들을 다. 아. 정말이네요. 말씀하신 거. 가장 약한. 구질에 있는 볼이. 네. 앞돌리기. 아. 이것만 연습하시면. 네. 아니. 가르쳐줘도 안 되더라고요. 저게 극복이 안 돼요. 저게 극복이 되면. 32점. 5점 나요. 더 나오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51점으로 앞서가고. 신은 공평한 것 같아요. 네. 다 주지 않습니다. 다 주지 않습니다. 아. 탄식이 나오시고. 네. 이번에 좀 노려보셨는데. 노려봤는데. 아. 치시자마자. 네. 네. 아. 이제 다 됐네요. 네. 마지막 후까지 끝나고. 아. 그렇습니다. 점수는 이태수 선수가 1위를 했고. 그렇습니다. 51점. 네. 그다음에 김수주 선수. 마와보 선수. 이렇게 점수가 배지가 됐고. 네. 51점으로. 네. 이태 선수. 이태 선수가 또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새로운 방식이었는데. 네. 새롭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쿠션 경기 같은 경우는 2인 경기가 많았었는데. 이 4인 경기를 치면서. 네. 조금 더 인원들이 한 대대에서. 같이 칠 수도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네. 스카치 저희도 4명 경기 쳐봤었잖아요. 그거보다 개인전 이렇게 치면서. 친목도 더 분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인원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어서. 좀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방식 이제 또. 보신 분들이 많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또. 차분하면서도. 재밌는 해설. 해주신 우리. 황영갑 해설위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롭게 선보인 서바이벌 오픈 경기. 우리 네 분과 함께 했습니다. 일단 수고해주신 네 분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는 51점으로. 아. 우리 이태수 선수가 승리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준비한 상품입니다. 이야. 공연 티켓 일단. 예. 축하해 선물로 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 승리 소감 한번 부탁드릴까요? 운이 좋아서. 공이 잘 사가지고. 잘 친 것 같습니다. 아. 겸손 모드까지 있으세요. 예. 오늘 많은 걸 좀 보여주셨어요. 예. 뭐. 아까 그 경쾌한 소리. 삑 소리가 났을 때는 어떤 심정이셨나요? 망했구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근데 그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정치 차이가. 네. 그렇게 영향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오늘 또 멋진 경기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김거로 선수. 네. 우승을 하셨던 저력이 있으신 분이였는데. 막판에 좀 따라잡을 듯 했거든요. 어. 근데 좀 아쉬웠어요. 어떠셨어요. 워낙이 대수 선수가 잘 치니까 당할 수가 없죠. 어려운 샷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게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봤는데 거기서 좀 뭔가 탄력을 받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떠셨습니까. 거기서 반전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좀 아쉬워요. 다음번에 또 한번 저력이 있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분 함께 같이 가시다가 선수가 앞서 나가셨어요.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샤워하러 가시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좋은 경기 보여주실 거죠. 예예. 아니 근데 두 분은 맞춘 건 아닌데 거의 한 팀처럼. 거의 쌍둥이. 그레이로 회색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김순이 선수 한번. 김순이 선수는 오늘 또 어떤 경기 소감이 어땠었나요? 뒷공원 너무 잘 줘가지고요. 태소 형님 총무님이 잘 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해설위원님의 어떤 영향이 오늘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다지 오늘은 오늘 정도만 하면 괜찮아요. 오늘 정도는 신경이 안 쓰인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워낙 또 저력이 있으신 네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재미를 더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네 분께 감사드리고. 자 우리 그러면 더 멋진 경기 다음번에 기대를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화이팅 함께 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당구. 동호회. C&B 우리 동네. 동호회. 화이팅.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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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